대한방송언론연합뉴스 대한방송언론연합뉴스 대표회장 최덕찬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총재님 자 조금 저쪽으로 비껴주세요 네 꽃다발 받으시고 한복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회장님 잠깐만 시상식을 하실 수도 아 정말 한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스녹 총재님 네 미척대 대한방송언론연합뉴스 총재 이스녹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15년 2월 6일 대한방송언론연합뉴스 대표회장 최덕찬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자 우리 대사님도 이쪽으로 오셔서 세 분이 같이 기념촬영을 하시겠습니다 두 분 다 찍으셨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셔서 양쪽에 쓰셔서 네 여기 보시고 네 네 됐습니다 네 기념촬영을 하시면서 네 아주 미소 미소 점심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게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전문 MC 기호 네 안녕하십니다 네 늦은 시간 살펴서 안녕히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